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영문 파이썬 튜토리얼 문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 컨셉은 개발자를 위한 영어 해석과 파이썬 기초 설명을 한꺼번에 한다. 이런 내용이구요. 영어를 잘 못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긴 한데, 어쨌건 개발자들이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는 사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한글로 잘된 문서를 보는게 제일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영문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해서 부득이한게나마 좋아하면 다행인데, 좋아하지 않더라도 영어공부를 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죠. 어쩌겠어요. 대신 영어는 좀 재미없고 그렇더라도 개발자체는 재미있으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구요. 아마 지금 이미 14번째 시간인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도 되면 꽤나 파이썬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시거나, 아니면 개발자체를 재미있게 보는 분이겠죠. 이 하루 30분씩이 사실, 하루에 3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한다는게 쉽지가 않잖아요.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재미있으니까 하는건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발을, 뭐 파이썬도 그렇고 뭘 하든지 간에 꾸준히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재미있는 걸 하는거죠. 그냥 뭐 해야된다, 그래서 하는거는 한계가 있구요. 이게 습관화될 때까지 재미를 찾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파이썬에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람다가 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argument 리스트 받는 법의 몇가지, 세가지 방법의 부연 설명까지 했었구요. lambda expression 첫번째 문단까지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했나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30분 진행하고, 30분 지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복습하는 겸치고, 왜 람다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중요하니까. small anonymous functions can be created with the lambda keyword. small, 작은 anonymous, 익명, functions, 함수들은 can be created,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뭐와 함께, 뭐로? lambda 키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작고 익명이라는 얘기가 와닿지 않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function returns the sum of its two arguments. 이 함수는, 이 함수는 걔가 받는 두 개의 argument의 합을 반환해요. 어떤 펑션이? 이게. lambda a, b, colon a, plus b. 그래서 이걸 어제 선언했었죠. 그래서 lambda a, b가 지금 선언된 거고요. 저걸 근데 다시 찾아올 방법은 없어요. 왜? 익명이니까. 뭐, 함수를 정했으면 sum이라는 건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데, 저 lambda function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익명으로 만들었다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쓰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lambda b, a, plus b. 즉석에서 lambda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얘는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제 lambda라고 표기가 되진 했지만, 평소의 함수와 다르죠? 곱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없다는 표시를 명확히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건 함수가 생기긴 했고, 지금 당장은 지칭할 수는 있죠. 사실 이걸로. 이걸로 지칭할 수는 있죠. 3, 5. 그럼 8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제 다시 지칭할 방법이 없죠. 뭐, 다른 인터프리터들은 두 번째, 그 전전 결과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은 모르겠어요. 언더바는 배웠는데, 그 밖의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lambda를, a, b, 다시 또 써야 되고요. 얘를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얘를 sum이라는 걸로, s라는 베리웨이블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네요. 그럼 s가 lambda 함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s에 1,2도 호출할 수는 있죠. 지금 이 경우는 lambda 자체는 이름 없는 함수인데, 얘를 s라는 이름에 assign을 해서, s라는 베리웨이블이 함수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lambda functions can be used wherever function objects are required. lambda 함수는, 함수 오브젝트가 필요로 되는, 필수적인, 어디에나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예제를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뒤에 인수를 받는, 함수 자체가 와야 되는 부분에,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전에도 f를, factorial, p보를, p를, p보로 대입했었죠. 뭐 하여튼, 함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위치 어디에나, wherever,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syntactically restricted to a single expression. 어, 그들은, 누구예요? they가 지금? lambda functions예요. lambda functions들은, 문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제약돼요. 뭐로? 하나의 expression으로, 단일 expression으로, single expression, multiple expression, 여러 줄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줄. 지금 lambda 같은 경우는, expression이 딱 하나 뭐예요? a plus b. 그래서 인수 받은 걸 토대로, 합친 걸 돌려주는, 이 단일 expression만 들어간 거죠. semantically, they are just syntactic sugar for a normal function definition. 어제 syntactic sugar 설명 드렸죠? 오늘은 넘어갈게요. 의미적으로는, lambda expression은 단지, 그냥 일반적인 함수 정의에, 좀, 문법적으로 편리한 표현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함수랑 똑같아요. like nested function definitions, lambda functions can reference variables from the containing scope. 함수, 중첩된 함수 정의와 마찬가지로, 이건 함수 중첩이 지금까지 보여진 적은 없는데, 전에 인수를 추적하는 방법, variable를 쫓아가는 단계에서, 함수가 중첩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은 언급 드렸고요. lambda 함수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안에 감싸져 있는, 함수의, 로컬 심볼 테이블을 볼 테고, 거기에 없으면, 그 밖에 감싸고 있는 심볼 테이블을 볼 테고, 거기에도 없으면,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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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다가, 글로벌까지 갔다가, 빌트인까지 가겠죠. 그 단계 그대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저 이걸 다 외우고 있네요. 이게 저는, 이게 그거 같아요. 튜토리얼을 그냥 쭉 보고 넘어갔으면, 기억이 안날 텐데,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니까, 천천히 하니까 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진행 자체는 느리지만, 기억 자체는 확실히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그럴진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 정의와 마찬가지인데, lambda 함수에서도, 변수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 지금 감싸고 있는, 컨테이닝 스코프, 지금 현재의, 어, 전역 변수, 로컬 변수, 그 개념에서, 지역 스코프를, 쫓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예제 먼저 보시죠. define에서 함수구요. 이건 이제, lambda 함수가 아니고, 일반 함수죠. make, increm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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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을 봤구요. 얘는 뭘 리턴하는데, 바로 첫째 줄에 리턴 해버리네요. lambda, lambda를 리턴 해버린다. x를 받아서, x 플러스, n 하는거. 이거가, 뭐냐면, 어렵죠. 이게 이제, 함수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고차 함수를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어색할 수 있죠. 함수를 정의하는데, make incrementer 하고, 인수 n을 하나 받았구요. 걔는, lambda를 리턴해요. lambda를 리턴하니까 뭘 리턴했다는거야? 함수가 함수를 리턴했다는거야. 근데 그 함수는 뭐에요? x를 받아서, 어, n을 더해. n은 어느 n이에요? 그 상위에서 받았던 n이에요. 이 n이 로컬 변수인거에요. 이미. 로컬 변수로, n에 이미 바인딩이 되어버린거죠. 이게 이제, 함수 쪽,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파셜 어플리케이션인데, 어, 아직 그 얘기는 하지 말구요. 여기 예제도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건, f 에다가, assign을 합니다. 뭘? makeIncrementor에, 42. 이렇게 되면, f 는 뭐에요? f 는, makeIncrementor가 리턴한, lambda 함수를 받죠. 어, 얘는 이제 좀 표시가 복잡해지네요. makeIncrementor.locals.lambda. 그거 같아요. makeIncrementor가 받았던, localSymbol 테이블의 범주 안에 있는, lambda 펑션이다라는, 의미인거 같아요. 어렵죠? 일단은 몰라도 되죠. 어, 한게 뭐냐면, incrementor인데, 얘를 42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보세요. 함수, Substitution이 그런거잖아요. 4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리턴하는거는, lambda, x, colon, x, plus, 42인거에요. 그죠? 이거랑 같죠? 지금 f가, 이 lambda랑, 하는 행위는 같은거에요. 실제 포인터는 다르겠지만, 왜? 새로 만들었으니까.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f랑 같은거에요.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1을 실행하면, 43이 나오는거죠. 왜? x, lambda에 1을 전달한거고, 42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incremental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다른 함수를 생성해 놓은거에요. 이제 뭐, 함수의 부분적용이라고도 하고, 커링이라고도 하고, 파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음, 일단은, 어쨌건 지금 보이고자 한거는, 어, 임의의 자리에, 함수가 리턴될 수 있다. 어, 이게 고차함수의 한 종류죠. 고차함수는 이제, 함수를 인수로 받을 수도 있구요. 함수가 결과법으로 나올 수도 있구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음, 자세한건, higher order function이란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구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lambda 함수가, 이 lambda 함수가 정의된 스코프 영역에 있는,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n이요. n이 지금, makerincrement에 있는, local symbol 테이블에 있을거란 말이에요. 밖에 42가, 여기에 카피돼서 왔을테고, 그게 지금 local symbol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 lambda에서 접근할 수 있는거에요. 언제? 이 lambda가 호출될 때.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lambda가, 어, 함수가 선언된게 전부가 아니고, 그 스코프까지 따라가는게, 뭐, 강력한 기능이면서, 조금 어려운 기능이에요. n이 이제,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거에요. 어떤 영역에 어떤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 문제도 있고, 접근, 액세스 자체, 테이블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lambda가 아니라, 이런 표시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는거죠. 계속 넘어갈게요. 아직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계속 봐야 이해가 좀 될겁니다. 그래서, f라는거는, f 자체는, 이 맥크링커멘터로 받은 42를 더하는 함수 자체인거고, f에 0을 주면 42가 나오고, 1을 주면 4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거죠. The above example uses a lambda description to return a function. 위의 예제는, lambda expression을 쓰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함수를 리턴하기 위해서. 함수의 리턴값 아닙니다. 함수 자체를 지금 리턴하는거에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걔를 리턴하는거에요. lambda로. Another use is to pass a small function as an argument. 또 다른 예제는, pass a small function, 작은 함수를 전달하는데, 뭘로? argument로. argument는 뭐에요? 함수에 argument로 넣겠다는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한테, argument로, 사물 펑션 만들어서, 패스하겠다라는거에요. 역시, 예제 먼저 볼게요. pairs, 짝을 하나 만들구요. 짝은, 리스트를 선언하는데, 리스트 안에, 가로 표현이 처음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해봤을때, tuple, tuple이, 가로로 표기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tuple이 하나 왔구요. 두번째, 2, 2라는 tuple도 오구요. 세번째, 더 있나? 4까지 있네요. 3까지만 적을게요. 저는. 3, 3. tuple 끝났고, 그럼 리스트도 마무리 지어야죠. 그러면, 짝 하면, 리스트 안에, tuple 3개가 들어가 있죠. 1, 2, 3. 그런데, 짝에다 내고, sort라는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sort라는 메소드가 있나봐요. built-in 함수라네요. built-in 메소드. 짝에, sort을 하는데, key가, sort하는 key가, lambda에요. lambda에요. lambda, pair. 줄여서 씁시다, 저는. 이게 뭐야. pair인데, pair1을 줘. 아, 그거네. 음, 알겠어. 그럼, 짝이 이미 sort돼 있겠죠? 1, 3, 2. 음,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sort를 하는데, sort가, keyword argument를 받은 거에요. 어떤 keyword argument? key라는 걸로 받았고, 지금 key에다가 함수를 넘긴 거네요. 함수를 넘겼는데,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sort를 하면서, 그 sort 하고자 하는 짝, list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p로 넘기는 거에요. p로 넘겨서, 그 p를 어떤 값으로 돌려주면, 그 값을 기준으로 sort하겠다라는 거에요. 정렬하겠다라는 거에요. 원래는 1, 2, 3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p의 원이 뭐에요? p가 지금 pair 하나가 왔을 테고,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게 왔을 거에요. 근데 p의 0은 1이고, p의 1이 1이 왔을 거죠. string. 두 번째 엘리먼트가 왔을 때는, 2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엘리먼트가 왔을 때는, 3가 왔을 거에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있는 짝이라는 리스트를 sort 하되, sort의 엘리먼트를 쫓아가면서, 그 엘리먼트의 p, one, 뭐냐면, 그 tuple, sequence가 됐든, list가 됐든, 그거의 두 번째 요소를 기준으로 sort 하세요. 인거죠. 그래서, one, two, three를 기준으로 하시라는 거니까, string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면, one이 먼저 나오고, three가 먼저 나오고, two가 나중에 나옵니다. 왜? h가, w에 비해서 앞서니까, 지금 이 순서 두 개가 바뀐 거에요. 여기서만. 그런 메소드 sort라는 게 있고, 거기에, 어떤 함수를 통해서,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재밌죠? 근데 이건 사실, lambda 함수에 익숙치 않으시면, 이해제만 갖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에요. 근데 이제, lambda는, 뭐야, 이게 lambda의 끝이야? 음, 저는 엄청 기대했는데,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군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문법이 나왔으면, 끝난 거에요. 그냥 나머지는 싱글 익스프레션으로, 함수를 또 써라. 이건거죠. 앞뒤에 괄호할 필요도 없네요. lambda로 시작하면, 이제 문법 끝날 때까지를, 잘 찾아주는 거 같아요. 사실 설명 자체는 잘, 이걸로 끝났습니다만, 저는 애용할 거 같습니다. 많이 쓸 거 같습니다. 어, 파이썬 코드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끝나서 아쉽네요. 몇 분 지났어? 지금 15분 밖에 안되는데, 벌써 끝났어요. 아, lambda 더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넘어가죠. 4.7.6. documentation strings. 이거는 아마 doc string의 부연 설명인 것 같아요. 그때 doc string이라는 걸 넣을 수 있고, 넣는 게 좋은 습관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보여주지는 않았죠. 얘기만 하고. 오늘 자세히 얘기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Here are some conventions about the content and formatting of documentation strings. 이하 여기에서 몇 가지 관례들, 뭐에 대한 관례들, 내용과 formatting, 뭐에? documentation string. doc string의 formatting과 content 내용에 대한 관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The first line should always be a short, concise summary of the object's purpose. 첫 번째 라인은 doc string이 그러니까 여러 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doc string 보였던 게 한 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oc string을 그때 그냥 문자열로 하지 않고, 그냥 문자열로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세 개로 했었잖아요. 세 개로 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여러 줄 나올 수 있다는 걸 암시했던 것 같아요. 왜? 근데 세 줄짜리는 사실 이게 세 줄짜리 string이잖아요. 세 줄이래. 여러 줄짜리. 그거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doc string에 이걸 썼어서 궁금했는데 여러 줄이라는 걸 암시했던 것 같네요. 첫 번째 줄은 반드시 항상 가급적이면 should. 그래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항상 짧고 간단하고 concise. 간명해야 돼. 간명해야 돼. summary. 요약. 뭐해? 그 오브젝트의 purpose. 오브젝트라고 한 거 보니까 함수 말고도 doc string이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함수에만 한정됐으면 functions purpose 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함수 외에도 몇 가지 객체에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or brevity. brevity가 간명함인가요? 간결함인가요? br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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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간결함 맞죠. 간결함. concise란 거의 동일한 표현일 거예요. 수잔 언니한테 한번 발음해 보라고 할까요? bre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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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brevity, it should not explicitly state the object name or type. brevity. 동사 나와 주세요. 형용사 아니구요. 동사. state. 분명히 하다. 말하다. 정식으로 하다. 공표하다. 공표하다 이런 거죠. 그냥 state한다 뭐. 선언문 같은 거 할 때 얘기하나요 state? 어쨌든 그게 명시적으로 state 하진 말아야 돼요 뭐를? 그 오브젝트에 이름이나 type은. 왜? 그건 독 스트링 아니어도 있거든. 이미 그 윗줄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반복해서 적지 말라는 거예요. 간명함을 위해서 Since these are available by admins 이미 또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른 수단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과 타입 같은 건 다른 수단으로 알 수 있으니까 덕스트링에 넣지 마세요 except if the name happens to be a verb describing a function's operation 만약에 이름이 happens to be 공교롭게도 to be a verb 동사가 됐어요 뭐 그 함수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건 이제 이름으로 그걸 쓴 게 아니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 동사를 써야 돼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선 name이나 type을 덕스트링에 쓰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해 주는 거죠 This line should begin with a capital letter and end with a period 첫 번째 줄은 이제 지금 첫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덕스트링의 첫 번째 줄은 짧고 간명하고 이름도 안 나와야 되고 타입도 안 해야 되는데 시작할 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맞고요 끝날 땐 마침표로 끝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써라 권고를 해주는 겁니다 recommendation If there are more lines in the documentation string if there are more lines in the documentation string, the second line should be blank, visually separating the summary from the rest of the description, the following lines should be one or more paragraphs describing the object's calling conventions, its side effects, etc. 훨씬 잘 읽어주죠 둘째 줄은 비워줘야 했고 셋째 줄부터 실제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요약 말고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단이에요 문단이 뭘 해요? 뭘 묘사해요? describing object calling conventions, 그 오브젝트가 호출되는 오브젝트 콜링이라고 하죠? 왜 펑션이 아니라? 궁금하네요 호출하는 관례들, 앞에 인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거나 조건, 상태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함수에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효과들, 부수 효과들 결국 함수라는 게 단순히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side effects가 많이 발생하죠 화면에 문자를 찍는다거나 파일로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side effects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부작용이고요 뭐 부작용하면 너무 부정적 의미가 크니까 부수 효과 정도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을 그 doc string에 두 번째, 셋째 줄부터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The python parser does not strip indentation from multi-line string literals in python so tools that process documentation have to strip indentation if desired 음... python parser는 파이썬 문법을 해석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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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벗겨내지 않아요. 벗겨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인덴테이션이 유지된다는 거야 두 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남아있는다는 거야 두 칸이, 두 컬럼이 벗겨내지 않았다는 거, 인덴테이션이 뭐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 더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덕스트링이 인덴테이션만큼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스트링 리터럴에 만약에 이 덕큐멘테이션이 이 인덴테이션이 없어야 되는 처리 도구라면 공백이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경우라던지 아니면 뭐 포매팅을 위해서 이 공백이 없이 시작해야 된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처리? 이 인덴테이션이 필요하다면 벗겨내는 처리 This is done using the following convention The first non-blank line after the first line of the string determines the amount of indentation for the entire documentation string 아 또 문장 기네요 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This is done 이거는 해결되는데 어떻게 돼요? 더 아래 이하의 관례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어떻게? first non-blank line 첫 번째 blank line이 아닌 거 그게 뭐예요? 둘째 줄 빈칸 넣으라 그랬으니까 셋째 줄부터 얘기하죠 non-blank line after the first line of the string determines the amount of indentation for the entire documentation string 아 요약문 빼고 빈 줄 빼고 그 다음 줄에 오는 문자열의 indentation이 나머지 문자열의 indentation을 결정해 준다는 거야 결정한 거는 빼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그게 약속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여기서 멀티라인 스트링을 넣기 시작했어요 인덴테이션 상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bbb 근데 둘째 줄을 빈 blank line 넣고 여기서 indentation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게 기준 indentation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면 이게 A가 들어갔을 때는 아마 indentation까지 남아있을 텐데 다 남아있죠 이거를 벗겨낸다면 스트립한다면 스트립할 경우 그 관례에 따라서 해주세요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가로 부분을 더 읽어봅시다 첫째 줄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줄은 generally 일반적으로 adjacent to the strings opening quote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이어져 있어요 뭐에? 문자열의 opening quote 열리는 quote 열리는 quote 이게 닫히는 quote죠 근데 첫째 줄 같은 경우는 얘에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so it's the indentation is not apparent in the string literal 이 string literal 전체에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야 indentation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adjacent adjacent 발음 어떻게 되나요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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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숫자나언니한테 확인 받아보겠습니다 adjacent adjacent d가 묵음이군요 adjacent 묵음이 아니라 이 DJ가 같이 읽는 거군요 adja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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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adjacent 이런 발음 잘 하시나요? adjacent 들어도 모르겠다 이거는 그래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은 어차피 블랭크니까 상관없고 셋째 줄의 인덴테이션을 중요하게 해서 그만큼씩만 벗겨내세요 The amount of indentation for the entire documentation string을 전체 documentation string에 대한 인덴테이션 분량을 셋째 줄 기준으로 잡아가세요 셋째 줄이 지금 뭐예요? 처음으로 나온 빈줄 인데 첫째 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줄이야 지금 문맥상은 셋째 줄의 인덴테이션을 중요하게 해서 벗겨내세요 그런 거죠 white space equivalent to this indentation is then stripped from the start of all lines of the string 그래서 이 white space가 이 공백 문자가 같은 거 equivalent to this indentation 뭐 셋째 줄에 나온 indentation과 같은 거는 is then 그러면 벗겨지고 벗겨져요 뭐로부터? start of all lines of the string 뒤에 이어지는 뒤에 모든 라인의 모든 줄에 처음 부분에 그 공백 수들이 그 공백 인덴테션들을 다 벗겨내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벗겨내는 기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서와 툴을 만들 때 알아서 벗겨서 쓰라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lines that are indented less should not occur but if they occur all their reading white space should be stripped equivalence of white space should be tested after expansion of tabs lines that are indented less 줄일들이 있는데 indentation이 그보다 적게 된 거 지금 이제 여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 앞에 툭 튀어나왔어 갑툭 튀 앞에 나왔어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뭐 사람이 쓰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all their reading white space should be stripped 걔의 앞부분에 있는 reading space를 다 날려버리세요 앞으로 튀어나오더라도 그 글자까지 자르지 말고 white space 앞에 있는 white space만 다 날리라는 얘기예요 equivalence of white space should be tested after expansion of tabs white space의 equivalence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제가 잘못하게 해석하고 있나요? 같은 분량 등가 등량 동의 같은 거 상당 등가 농가 등가 같은 분량의 white space는 테스트 돼야 되는데 should be tested after expansion of tabs 탭이 확장됐을 때도 음 어 확인해 주세요 to 8 space is normal 이게 뭐지 아 indentation을 탭으로 해도 되는구나 탭키요 스페이스 말고 탭키 있잖아요 탭키 이거 뭐야 스페이스 써도 되고 탭을 써도 되나 봐 오 탭을 써도 넘어가는구나 네 칸 아 그럼 지금까지 예제가 다 탭으로 했던 건가 제가 일일이 두 칸을 띄었거든요 탭이 네 칸을 먹는군요 탭을 익스펜션한 것도 같이 테스트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멀티라인 독스트링을 처리하는 애에 대한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난 파이썬 튜토리얼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독스트링 파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음 문맥이 와닿지 않습니다 here is an example of multi-line 여기에 이제 예제가 있어요 첫째 줄에 요약 나오고요 do nothing but document it 요약이 있고 한 줄 비고 no really doesn't do anything 이 이제 세 번째인 거고 이제 닥스틱 끝났어요 adjacent가 아래줄에 바로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바로 있는 거네요 근접해서 저는 이제 한 줄 넘겨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로 옆에 이어서 쓰는 게 관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인덴테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인덴테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한 줄 빈칸 띄고 여기서부터 인덴테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닥스틱을 처리하는 애들은 지금 앞에 탭이 됐던 공백 4개가 됐던 이거는 벗겨내고 쓰십시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스프린트 마이 펑션 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래서 마이 펑션을 정의하면 마이 펑션의 언더바 언더바 독을 참조할 수가 있네요 지금 지금 30분이 지나서 저걸 선언하기는 좀 그러니까 썸 없었고 프린트 같은 것도 그럼 있겠죠 프린트라는 함수의 독을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나오네 얘를 찍어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프린트로 찍는 건데 뭘 찍을 거냐면 프린트라는 빌트인 함수에 있는 닥스트링을 찍을 거예요 그럼 빈줄까지 찍히겠죠 요약은 이런 요약이 있고 뒤에 이제 두 개, 한 개 이상의 패러그래프가 왔는데 얘는 바로 그냥 찍히네요 근데 이게 선언될 당시에는 닥스트링이 선언될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앞에 공백 인덴테이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근데 그 인덴테이션이 지금 빠지고 찍혔어 그 얘기는 이걸 처리하는 툴이 파이썬에서 그걸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호는 해준 거 같아요 파이썬이 해줄 때 그 기준에 맞게 셋째 줄 기준으로 인덴테이션을 벗겨준다 그러니까 인덴테이션 부담없이 맞춰서 하시라 뭘 기준으로 셋째 라인 첫째 글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시라 이 얘기인 거 같아요 아니네 얘는 잘 찍혔는데 프린트는 얘는 4칸이 밀렸잖아 그잖아요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걸 처리하는 뭔가가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그 얘기는 여기 안 나왔으니까 일단 넘어가는데요 이것까지 왜 지금 얘기하면서 굳이 안 가르쳐줄까 얘기를 하지 말든가 어쨌건 쓸 땐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세 줄 이상 쓸 때는 보통 우리 잘 안 쓰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 쓰기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한 줄만 넣어줘도 땡큐 요약국만 넣어줘도 땡큐고 멀티라인 넣을 때는 셋째 라인의 인덴테이션에 주의해서 거기에 맞게 이하 문단을 작성해 주세요 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람다 익스펙션 했고요 람다 익스펙션 선언하는 방법 이게 함수가 들어가는 자리는 어디로 어디나 쓰일 수 있고 뭐 이렇게 함수로 리턴 될 수도 있고 sort 메소드처럼 함수를 전달하는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이래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나왔네요 람다가 아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닥스트링에 대한 이해가 나왔는데 저는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공부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다음 내일은 펑션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30분 파이썬의 김대현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